어떤 맛이야? 가루야!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라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비싸네. 감자칩이 4만동이야. 쌀국수 4천원인데? 아무튼 먹고싶으면 먹어. 낙자 한 마리 시켰습니다. 쌀국수 35만동 그리고 쌀국수 18만동 쌀국수 2만동 그냥 쌀국수 1만동 요리 1만동 그리고 맥주 이렇게 시켜보려고 이렇게 시켰어요. 타이거 하이 타이거.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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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이 하이 하이 까만 자기넷말을 해주니까 즐거워요. 이렇게 즐거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말 하면 인사람이 한국말 하면 오오 잘한다. 하나, 둘, 셋 이런거지 가이드한테 개인경기 1인당 50불 찍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 600불을 가져와서 가이드한테 2인기준 600불을 가져와가지고 가이드한테 100불을 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관광 2개 했지 선택관광 2개 하면서 거의 120불 150불? 40불씩 4개 160불 정도에 줬지? 그러면 350불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카드도 썼구나 웬만한 카드 쓴 것도 있구나 그런거 감안해가지고 현금은 사실상 250불도 안 썼을걸? 가이드 쪽으로 준 그런 P 같은거 선택관광하고 가이드 P 이런거 제외하면 진짜 안 쓴거야 작정하고 신설기에 나온 그런 데를 좋은데를 몇번 몇일 가가지고 풍경을 감상하고 그런거면 충분히 가볼만한데 나는 풍경같은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뭐 현지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싼 숙소에서 그냥 며칠이고 그냥 있는게 나는 맘 편하거든 어디 안가고 뭐 마사지 하나 받고 숙소에 하루종일 있어도 나는 뭐 그런거 편하거든 뭐 마사지 받고 숙소에 있다가 심심하면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자유여행이라고 해도 막 어디 왔다갔다 하고 이런건 별로 피곤한거 같고 여행사 중간중간에 많으니까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 메콩강 투어를 한다던지 투어 하나 잡아가지고 뭐 하루 갔다 오고 물놀이 패키지 하나 있으면 하나 갔다 오고 막 하면 일주일 딱 가요 메콩강 가서 하루종일 아침 일곱시에 집합해가지고 저녁 다섯시에 저녁 다섯시인가 숙소 딱 떨어지는 그 코스인데 버스로 전세계 모든 애들이 다 집합해 거기에 그럼 다 집합하면은 거기에서 가이드가 영어로 대충 콩글리시 해가지고 데리고 다녀 하루종일 데리고 다니고 2만원 받아 어? 그럼 밥도 줘 밥도 주고 2만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2만원인데 그 대신 뭐가 있냐 걔네가 데리고 다니는 포인트 포인트마다 애들이 그 뭐지 꿀같은 걸 팔어 근데 그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껴있다는 거로 하루에 뭐 한 2만 5천원짜리 숙박 끊어놓고 벌써 일주일 동안 써도 있어도 식대하고 숙박하고 비행기까지 해가지고 50만원 채 안돼 일단은 관광지에서 먹는 것도 쌀국수 여기서는 관광지니까 바가지 써서 3,500원, 4,000원 넣지 딴 데는 뭐 1,500원, 2,000원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호텔식이 비싸잖아 만약에 현지인이 500원짜리 쌀국수 먹는 사람이야 아침식사로 근데 3,500원짜리 먹을 수 있을까 아침식사로 그릴드 랍스타입니다 아침식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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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 못먹는 사람은 절대 먹지 마세요 깻잎에 120개 조명이서 랍스터 하나에다가 맥주 대게 꼼꼼꼼 하나 이렇게 먹고 65만원 65만 2천동 정도 나왔습니다 3만원정도 나온거에요 3만원정도 없고 이제 어디 갈마사티 할만한데 있으면은 갈마사티하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마지막 날인데 스케줄이 엄청 많아요 사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래야되가지고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합니다 주말이라서 아우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밤이 되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구요 그리고 여기 김펀랜드 아까 서핑하셨던 곳에는 라이브 연주까지 해주고 있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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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닌 마사지 중에 이런식의 마사지는 난 처음이야 의자만 막 이빨이 갖다 놓고 그냥 호텔 바로 옆에 20만동짜리 1인당 26만동인데 두사람에서 40만동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의자만 잔뜩 갖다 놓고 마사지 해줍니다 으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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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망고 하나에 2만동짜리 샀는데 여기는 5만동입니다 하나 라이트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졸리고 퉁어내요 지금 바로 통구장에서 먹는 마지막 조식이 되겠습니다 쇼핑센터 간다든지 흑예지마관에서 하는 그런 쇼핑이 있잖아요 뭐 어디 좀 한적한 좀 떨어져있고 한적한 곳에 있는 뭐 무슨 뭐라고 하세요 아티스트베리나 화장품 커피 이런거 파는 그런 데 아마도 데려갈 것 같은데 그런 데 들렸다가 이제 저녁 밤 비행기 10시 아 10시 반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일정은 되게 알차긴 한데 다음날 출근을 바로 해야된다면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새벽 4시나 5시쯤 도착해서 아침에 또 출근을 바로 해야되니까 이런건 조금 힘듭니다 따로 룸서비스 받은게 없기 때문에 카드킷 반납하는 걸로 체크하고 끝나고 이제 12시에 가이드를 만나기로 해서 여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첫번째는 CG가 아니지 우리 약간 소바하고 그런 비슷한 느낌 이뻐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 넣고 이렇게 면 넣고 면 접셔야지 면 접셔야지 면 접셔보고 같이 먹는거야 이렇게 비스로 한번 접신 다음에 에어커랑 같이 먹고 이렇게 쌈 싸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쌈 싸먹으면 됩니다 고기랑 같이 싸서 사먹기 비싸니까 단물도 먹어도 될거에요 대단해 못먹고 이 물을 못먹고 이 물을 못먹고 또 이렇게 부응 떨어진 데에다가 이런거 만들어 놓고선 한 잔 사주고 먹으면서 커피를 하나 팔려고 하나봐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디커피 위즐 커피 파는덴가 보면 해야해 야 시술 엄청 크게 해놨구나 저희 동장에 커피나는 뿐만 아니라 여기가 천사는 너무 좋죠 다 따먹겠죠?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자 이제 비교시킵해드릴게요 이거 양은 2.5배 더 들어갔어? 안 밀린 거죠? 이거 조금 부셔도 돼요 다 드셨나요? 네 음미하시면 돼요 드셔보세요 이거 다 지금 좀 드시고 나서 갈게요 이건 뭐지? 이건 조금 더 오래 추출된 거 같고 조금 물이 더 많이 섞였다고 해야하나? 마틴 리젓 싱거운 맛이네 아메리카노 데스프레소에다가 16분 커피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와인도 드시거나 좋은 와인 드시면 코랑 입이랑 엄청 달다 커피 쇼핑도 마치고 사원 같은 관광지 사원 관광지 2개 정도 더 들릴 예정입니다 위즐이라는 족제빛 커피를 보여주고 판매를 유도하고 했는데 원래는 안 살려고 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렇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조금 사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농장 같은 데서 너무 동물들이 힘들어하니까 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 샀어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커피맛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샀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사원 관광 올라가시고 제가 자유시간을 40분까지 드릴게요 그전에 오시면 바로 타고 갈 거고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고 저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하세요 올라가실 때 향이나 이런 거 팔거든요 사지 마세요 엄청 비싸게 팔고 다 그거니까 그냥 올라가시면 되고 저기 길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총 높이 24m고 아까 우리 돌아가셨던 뚜껑도 있죠 왕복 얼마나 걸려요? 왕복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 그러면 안 가는 게 날 거 같은데 왜? 왜? 40분까지는 오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사원 관광 오늘 이 정도는 좋은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야 학생들 지금 그림 이게 그 사생대회 이런 건가?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본데? 아닌가? 일로 올라가는 건가? 아 뭐 저라나 보네 여기는 40%가 불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천주교군 가봐요 반바지 입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입구에서 거절 다녔어요 입구에서 거절 다녔어요 아니 들어오지 말래 저기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올라가서 아까 있던 그 큰 불쌍? 그쪽으로 가는 곳인데 40분까지 다녀와야 돼서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앞에까지만 갔다가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귀 복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복귀 복귀 15분 만에 사원 하나 순삭 공천행 자유공원 잠깐 갔다가 매가전거 못 만나고 밥이 내려오거나 다름없어요 다음 관광지로 청주교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선 약 3분 3분간 시간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요일이라 현지인들만 입장시켜주고 건강객들은 입장 안 시켜나봐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사진만 딱 찍고 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건강들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도는게 이게 또 핵기지 건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인증샷도 순속하게 찍고 그리고 담마켓으로 또 이동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후 가보자 가보자 자 지금 45분 50분까지 네 여기 무슨 대성당인가 봐요 그 이 성당을 대성당을 짓기까지 4천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이 있는 성당입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을 넣어서 사진을 후딱후딱 찍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뭐 장사를 하나 봐 저번에 사유일정 때 왔던 담마켓을 한번 넣었어요 근데 15분 밖에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 쇼핑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들 근데 한번 딱 둘러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주스를 하나씩 찾아서 먹기로 했는데 저는 두리안을 두리안 두리안 악마의 열리라고 하는 두리안 아우 냄새 약간 상한 상한 채소 냄새 나는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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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할까 근데 맛은 진짜 약간 우유와 요구르트 바나나에 요구르트 섞은 맛 안 먹을건데 서준아 이거 요구르트 맛이거든 먹을 수 있겠어 요구르트 맛이야 쭉 먹어 쭉 빨리 와봐 요구르트 맛이지 아 아 왜요 요구르트 맛 아니야 맛있맛 어떤 맛이야 가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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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인데 맛있지 아니요 한입 더 먹었네 아니요 아니요 어 뭐 먹겠어 맛있는데 맛있다고 이게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자 마사지 마치고 이제 공항 티켓팅 하러 왔습니다. 비어제 항공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랄까? 속도? 속도가 되게 느려요.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속 터집니다. 속도도. 출국총사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쪽 공항에 오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저 마사지 40불짜리 가입자한테 패키지 했는데 1시간 정도 마사지 받는거고 비용은 40불입니다. 로컬에서 받는 것보다 좀 많이 비싼? 2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마사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1시간이고 그리고 마사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40불짜리인데 퀄리티 떨어지고 퀄리티 떨어지고 그리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떠나서 로컬에서 찾아간 마사지에 비해서 얼마나 좋길래 40불이나 하는지 궁금했었고 그리고 바이든님도 마사지 40불짜리 하면서 3,000원밖에 안 남는거지만 정말 좋은 선택이 될거다 후유없는 선택이 될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솔직히 패키지 영광을 하면서 이렇게 내 맘대로 자닐 수 있다는 기대나 아니면 엄청 알뜰하게 갔다왔다 이런 느낌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들 남겨야되는 장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패키지 영광을 하던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이걸 구매하던 1일당 200불 정도 구매할 생각이었거든요. 계획은 있었어요. 200불 정도는 그 안에서 필요한걸 사자 가이드를 통해서 가이드 수수료 감안해서 조금 비싼건 아니지만 그 가이드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이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만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이다. 마트에서 파는거는 뭐가 첨가되있고 뭐가 첨가되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는거는 가이드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거다. 이런 그런 말들을 항상 붙이거든요. 유기농이다. 믿고 살 수 있다. 뭐 화학 화학 청바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에서 그런 선에서 상담을 해보면 믿고 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예약했던 마사지샵이 비싸고 비싸고 마사지샵이 떨어지고 이렇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마사지샵은 추천해주거나 상품으로 팔아도 욕먹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머드 온천도 굉장히 조금 취약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2짜리 가가지고 뭐 검증된지 검증 안된지도 모르는 흙물에서 같이 몸을 닦아야 되고 샤워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몸을 씻어야 되고 남자끼리 갔거나 저만 갔다면 불편함이 없었을거에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샤워시설이라던지 그쪽에서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0일짜리 모두 온척 정말 꺽이고 가성도 떠가지고 마사지도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셨다가 잠깐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검증된 그런 삶이 아니라 회사에서 밀어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가이드 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꾸준당 200개 정도 쓸 생각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손님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좋은 장소나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샵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여행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 투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자유일정이 이틀이나 되고 빈펄랜드까지 하면 자유일정이 거의 3일이나 3일 가까이 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거의 자유여행에 준하는 그런 여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빈펄랜드는 한 번 정도만 나 볼 수 있고 진짜 베트남을 느끼고 조금 더 수고 그리고 조금 더 역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볼 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범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후기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봬요. 케찹이 이렇게 진하냐? 피가 태피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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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